작년 fa 시장에서는 포수대역급 선수들의 이동으로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양희지, 유강남, 박동원, 박세혁 등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팀을 대거 이동하면서 쩐의 전쟁이 이어졌는데요. 한편 올해 fa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역급 선수들은 없지만 kt 김재윤, 두산 양석환, lg 함덕주, 기아 김선빈 등이 있어 그나마 준대역급 선수들의 활약으로 올해 있을 fa 시장 판도에 많은 야구팬들이 관심을 귀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단연 두산의 양석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루 거포에 대한 갈증으로 목마른 팀이 여럿 있고 현재 소속팀 두산도 장타형 타자가 부족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언론과 야구 갤러리에서는 현재 양석환에 대한 기사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팀을 옮길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도 봐야 되는 상황에 kt의 김재윤 선수는 아직 포스트 시즌 중이라 여타 다른 얘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fa 선수인데요. 현재 kbo 리그 다수의 팀들은 마무리 투수 자리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중 현재 가장 마무리 투수의 자리가 가장 필요한 팀은 삼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오승환이라는 마무리가 있지만 이젠 은퇴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며 우규민과 그 외 선수들이 그 뒤를 이어받는다고 해도 올 시즌 보여준 성적을 보면 기대할 만한 자원들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간 불펜마저도 헐거우며 그동안 계속 불펜 자원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삼성 나이온즈 팬들도 김재윤의 영입이 오승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구단에서 김재윤을 영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fa에서 숨은 강자 김재윤은 사실상 kt에서 붙잡을 가능성은 높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마무리를 꼽을 때 오승환 고우성만큼 김재윤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김재윤만큼 꾸준하고 영향가 있는 마무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해외파 선수 트라이아웃으로 kt에 입단한 김재윤은 투수로 전향의 꾸준한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2016년부터 마무리 투수로 뛰었고 특히 지난 두 시즌간 성적은 알짜의 활약을 선보였다는 평가입니다. 2021년에 65경기 67이닝에서 4승 3패 32세이브 평균 자책점 2.4위를 선보였고 리그 세이브 4위를 기록하며 구단 창단 첫백 세이브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61경기 66.1이닝에서 9승 7패 33세이브 평균 자책점 3.2위를 만들어내며 개인 한 시즌 최다 세이브와 함께 리그 2위에 올랐고 올 시즌에는 59경기 65.2이닝에서 5승 5패 32세이브 평균 자책점 2.6경의 최고의 기록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kt에서 투수로 활약한 9시즌 동안 481경기 504.2이닝에 등판해 44승 33패 169세이브 평균 자책점 3.58에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되는 점이 다소 단점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투수로서의 쓰임이 다소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싱싱한 어깨 근육은 다른 투수들보다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김재윤 같은 안정감 있는 자원을 kt는 어떻게 눌러 앉힐 것인지와 새로운 단장이 선임되고 포스트 오승환이 필요한 삼성 나이온즈는 어떻게 김재윤과 협상할지 앞으로의 소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